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 50포의 스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랭킹 갱신이 어차피 별로 안되있을거구요 늦었다 이런 어허우 아 아까는 맵을 몰라서 여기서 죽었지만 일단 그냥 떨어지고 요렇게 벗어 조커 아 안맞았다 어허우 나 맞는줄 알았어 맵이 좀 크다 오 예쓰 세이브 좋구요 괜찮아 밑에 신발있잖아 저거 탈수있는거잖아 아니네요 이건 아마 버섯상태여가지고 꽃이 나온게 아닐까 워낙 주는게 많아서 그냥 맞으면서 가도 클리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거같애 오케이 날개달래서 안죽어야지 꽝 꽝 꽝 점프 못했다 느낌오죠 이번에 느낌오죠 이번에 오 오 오 오 오 오 바로 끝나나요? 아유 아깝게 쓰면 참 좋았을걸 너우 첸스 구름이 있다 구름이 그루미? 구름을 다 잡고 가볼까? 뭐야? 두 개였어? 이거? 발표! 일로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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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대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만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뛴다 아직도 많이 남았나보다 냥 냥 맨 근데 땡 목 목 목 아.. 진짜.. 헬리콥터 좀 살리고 싶은데.. 아.. 망했네.. 스타라니.. 끝났으면 좋겠어. 스타가 있으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쭉쭉 갈 필요가 없죠. 오케이. 오케이.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오케이. 안 맞았다. 대박. 끝났다. 이거는 거의 끝날 거예요. 젠장. 끝나 쭈롱. 하하.. 저 기둥 사이로 들어갔을 리가 없죠. 일단 꼬린 점은 항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꼬아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놨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야 이거.. 맵이 이거 왜이래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야? 어.. 지나갈 순 있거든요. 먹어야겠네. 어.. 뭐야 일로 가야 돼? 어? 그런 거였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기 일로 갔었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 순차적으로 일로 오는 거잖아. 그래.. 아까 일로.. 바로 그냥 들어갈걸. 괜히 안 봐도 되는 코스 한번 봤네요. 일로 가면 완전 이득? 하아.. 한 대 맞아야 되는 건가? 하아.. 하아.. 제발.. 제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다시 내려올 수 있었군요. 아.. 하아.. 하아... 어어... 오케이... 네, 폭탄으로는 검은 꽃 못 없애요. 하... 와... 버섯 올라오고 있니? 그래... 아, 잠깐만... 안 맞겠지? 내려가면 안 맞겠지? 아... 좋아요, 좋아... 몇 번으로 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꽃! 헤이! 스타? 오, 예스... 잠깐만, 나 이거 날아야 되나? 비켜...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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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냅시다... 코닉님 안녕하세요... 아하... 아하... 잠깐만... 올라가 버렸다... 왠지 이거... 내려찍으면서 떨어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요씨... 요씨가 나온다...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주니어 잡고 있냐 이거... 아... 망투만 유지했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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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 없어? 하나 더... 하나 더... 망토... 망토가 나올 타이밍인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망토가 나올 타이밍인데... 사실 안 먹어도 되지만 괜히 먹고 싶거든요? 아니요? 뭔데... 열쇠 어디 있냐고... 열쇠... 오케이... 아니 보통... 주니어의 열쇠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열쇠를... 똥 깨우려니 시키라니... 이번에는 요시가 근데 사실... 뭐 요시를 이용한 뭔가는 딱히 없었네요... 어차피 이제 끝날 무렵에 그냥... 옅다... 요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준 듯? 또 한 번 월드... 잠깐만 P 스위치가? 뭐야? 하아... 하아... P 스위치가 없는데... 아... 뭘 원하는 거야... 파워가 없는데... 아... 이거 검은꽃 있을텐데... 아... 뭘 원하는 거야... P 스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아... 하... 대박... 히든은 안 쳐주지만... 그냥 있는 건 쳐진다... 호우... 기가 막히네요... 하... culos금 파워가 없다고... 네입니다. longtime 아..잠깐만..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아.. 밀켜서 해부해가지고 알려주시려구요? 에이..그렇게 또.. 고생스럽게 안하셔도 되요.. 안 들어가진다? 그럼 뭐가 나와야지.. 아.. 아.. 가브리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저 돌..돌 따라서.. 레일 따라서 가야되나보네요.. 뭐야.. 바로 그냥 건너와줬잖아.. 중간 세이브를 줬다는 건 더 이상 요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아..왜 이렇게 길어.. 리셋! 너무 대포가 적었네요 제가.. 다시 리셋! 아..잠깐만.. 난 리..리셋을 원하는데? 아..순서가 이쁘진 않지만 그냥 가죠.. 어차피 위에 걸 밟으면.. 한참 멀리 가기 때문에.. 아..잠깐만.. 아..잠깐만.. 이게 안 쳐지네? 발판님 어떻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나요? 발판님.. 아..잠깐만.. 아..잠깐만.. 발판 어디갔어.. 아니.. 아..이 파이프 들어가야되나? 들어가기 싫은데.. 아오.. 흫흫흫 대놓고 그냥 파이프 들어갔어야 했네.. 난 또 이쁘게 또 발판이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딱.. 들어올려주나 했는데.. 요실 안 버리고 싶었는데.. 요실 안 버렸으면 제가.. 한 번 더 했어야 해서.. 근데 또 다른 요실 얻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요실을 버리지 않았다.. 아하.. 스타트가 늦었어요.. 의미가 없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거.. 와.. 기가 막히네.. 아.. 뭐가 이렇게 안맞는대요.. 아.. 뭔데..? 아.. DKDLVHFL님 안녕하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안맞아..? 뭐야 위에 하나 더 있었어? 아.. 어.. 죄송해.. 못봤.. 못봤다.. 누구였죠? 아.. 여기서 점프를 누군게 아닌가본데.. 그치? 뭐.. 어쨌든.. 아.. 제발.. 와우.. 짧네요.. 네.. 푸른등의 참치님 들어가세요.. 짧다 짧아.. 저는 30초.. 간당간당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타.. 신발 타고싶다.. 뭔가 유동 10퍼마리 1이 많이 나오는 듯..? 아.. 고.. 휴대전화ivo.. 과연.. 시대전화cipe.. 휴대전화.. arsen화.. 쓰잇.. 아아아아아아아.. 노어언..! 아유! 아유! 어이.. 아유.. 하..이거는 안..멈출 수 밖에 없네 이거 정간세임이가 너무 빠른데? 꼭 저기로 들어가야만 했나? 제발.. 안돼.. 아하..반응안해.. 사실상 이거 오른쪽에 붙어서 그냥 떨어지면 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었잖아? 마지막.. 마무리.. tenth.. .. 겨울 것 같아요 두번째..